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가 우리에게 선물한 위대한 작품들을 만나는 여정 셰익스피어 비극의 시작인 맥베스의 무대 코더성 그리고 햄릿의 무대인 크롬보르성 영원한 사랑의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 이탈리아의 베로나 그리고 베니스 상인의 도시인 베네치아까지 셰익스피어 그가 남긴 부루의 명작이 있는 곳으로 지금 떠납니다 템즈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 런던은 영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이 나라의 심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대 민주주의의 산실이자 대형제국의 중심지였죠 해가지지 않는 제국을 만든 왕과 여왕, 정치가와 예술가 등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이곳 런던은 그야말로 시간을 초월한 도시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도시엔 셰익스피어의 숨결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템즈강 남쪽 강변에 자리한 셰익스피어의 글로브 일명 글로브 극장입니다 이 원형 건물은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16세기 엘자베스 시대의 글로브 극장을 재현해 놓은 곳이죠 옛 방식 그대로 쇠못 대신 참나무 몸만 사용해 지었는데 특히 초가 지붕이 인상적입니다 당시에는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광 아래에서 공연을 즐기도록 지붕이 뚫려 있습니다 햄릿, 맥베스 등 셰익스피어의 대작이 초연된 그야말로 엘리자베스 시대에 가장 크고 인기 있었던 극장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글로브 시어터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셰익스피어가 배우로 그리고 극작가로 심지어 극장 주로 활동했던 그런 곳입니다 16세기, 17세기에 이런 극장을 지어놓고 여기서 수천 명, 수만 명의 귀족들과 평민들이 연극을 즐겼다는 거 지금으로서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잉글랜드의 저력이었던 거죠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었던 이 극장은 사실 엘리자베스 여왕과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그 시대를 바라보는 또 다른 열쇠가 되죠 이곳 글로브 극장은 투더왕조 시대 때 매일같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올려지던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보면 이 극장의 특이한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앉아서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은 바로 귀족들과 불조아지들이 연극을 관람하던 곳이고요 마당은 사실은 평민들이 입석으로 싼 가격을 주고 연극을 보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장은 이중구도로 돼 있는 겁니다 평민과 귀족이 같은 공간에서 셰익스피어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같이 관람을 했던 거죠 그거는 그만큼 그 당시에 영국 사회가 오픈되어 있었고 계급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격차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무대에 올랐을 그 환상적인 공연을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됩니다 1997년 다시 복원의 문을 연 이 극장에선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셰익스피어 작품은 물론이고 현대 작가들의 다양한 연극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전히 무대 위에 살아있는 셰익스피어를 느낍니다 이 극장에선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